거기 얼굴 도장도. 아아악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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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? 아니,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? 왜 이렇게 일찍 왔어, 지금. 아니, 무슨 일찍 왔어, 지금. 아니, 무슨 일찍 왔어? 대단해, 대단해, 대단해. 대단해, 대단해. 야, 이 독사들 차지. 양대 차지네. 야! 화가 잘 안 잤어? 못 잤어. 너 몇 일찍 왔어? 너가 1등이야? 응. 1등이야. 원래 제일 잠 없는 석진이 형 일찍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어, 내기하자. 어, 좋다. 난 종국이 형. 종국 오빠? 그래. 아니면 지호 언니 한 번 걸래? 장난 아니야. 하하 형. 형 하하 형? 나 재석 오빠. 나 누구? 와! 와! 언니야, 대박. 와! 언니야, 대박. 여러분! 야! 지금 지혼나가 왔습니다! 대단하다, 와! 와! 10년 만에 처음으로! 언니! 송지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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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단하다. 야! 너 당장 반납해! 왜, 왜? 왜? 언니,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? 왜, 왜? 왜, 왜? 잤어? 어떻게 된 거야? 일찍 왔는데 왜? 일찍 왔는데 왜? 일찍 그냥 왔어. 가고 싶어서. 누나 어제 술 마셨어? 혼자 때렸네. 아휴. 아, 잠이 아파. 다 짚뻑이 찍었네? 진짜. 다 짚뻑이 찍었네? 아휴. 진짜. 아, 좀 저리로 가서 하고 와라. 왜, 왜. 아, 마이크 좀. 아니야. 아니, 저거 뭐 다 보여준다. 주말에 사운나나 갈래? 다들 잠이 들겠네. 다들 잠이 들겠어. 형, 어제 이런 거 신경 안 쓰는 척 하자니. 와. 형, 저기까지 걸어오다가 갑자기 여기서 연기를 해요. 근데 왜 오빠 와? 난 왜. 갑자기 나야. 이게 뭔지 모르겠어.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난 언제 와도 왕포했네? 이거 누가 이겨낸을Sal중이야? 그래서 내가 그가 인공하는 척 하자니? 진짜. 이겨낸을 살고?